사실은 뭐 싫어? 뭐 싫어? 뭐 싫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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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! 역시 음식은 전통 방식으로 하던 게 좋은 건데 괜히 편하게 해보는다 이런 일이 생겼네요 이건 사극에서 보던 아궁이! 이건 민속촌에서 본 맷돌! 반갑습니다! 남은 이렇게 저에게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 주시는데 진짜 없는 일이십니다! 감사합니다! 저의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봐주시다니 고맙습니다! 우와! 진짜 맛있겠다! 잘 먹겠습니다! 왜 그래요? 맛이 이상합니까? 아니요! 너무 맛있어요! 너무 맛있어요! 이렇게 깊은 맛은 처음이에요! 정말 은은해져요! 그래요? 대체 어떻게 이런 맛을 드셨나요? 글쎄요! 다 한국 전통 아궁이의 은근한 맛이죠 거기에 손맛과 정성을 더했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! 그래서 전 오늘부로 제 꿈을 바꿨어요! 오늘부터 쌤의 칭자가 되기로! 넌 이미 쌤 제자거든 큰가? 참! 가마솥에 누름지도 있는데 가져오겠습니다 네! 네! 어? 저게 뭐지? 쌤이 떨어트리셨나봐 잠깐! 저, 저것은 면 수프! 면 수프? 말도 안 돼! 깊은 맛의 비밀이 면 수프였다! 으아! 욕수 때문에 어디가 이상해! 그, 저것은 어디가까지 냅다는 성을아容다? 굿쇄요! 가위 memorize! 무슨 말인지! 면이 고향이 죽기조로 늦어서